네, 우리 팬연드가 인사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도 몬스타엑스! 안녕하세요, 몬스타엑스입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2015년 데뷔한 아이돌이 50팀이 넘는다고 합니다. 그 50팀 중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남긴 몬스타엑스가 가요대전 무대에 서게 됐어요.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지 들어볼게요. 사실 집에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원래 연맘되면 항상 보곤 했거든요. 그러면서 아 멋있다 진짜 다른 분들 가수분들 보면서 멋있다, 나도 한 번 사보고 싶다 이랬는데 막상 서게나니까 조금 꿈같고 기분이 좀 좋아요. 데뷔 전과 오늘 비교하고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? 슈퍼니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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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우리 영상을 한 8천억 원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저희 인사드랑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네, 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네, 저장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예, 자, 우리 우리 몬스타엑스 좀 강요한 분들을 좀 많이 선보이시잖아요, 몬스타엑스만의 뭐 애교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? 애교 담당! 저희가 애교로 담당이 있어요 애교로 담당이 있어요 애교로 전문으로 하는 담당이 있어요 제가 마이프 잘 나오게 이걸로 핸드 마이프 드릴게요 수줍은 애교 자 오늘 가요대전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이는지 마지막으로 히드를 좀 주신다면요 저희가 오늘을 위해서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말로 설명을 드린다는 좀 더 멋진 걸 준비한 게 있으니까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몬스타엑스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핸드! 핸드 마이프 해드리면 한분 한번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오예 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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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원입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랩 다 아는 랩인데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보겠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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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민혁오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형원입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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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기억했었는데 그렇게 한번 포즈를 취해볼까요? 아 H.O.T 포즈를 취해본다고요? 하나 둘 셋 몬스타엑스가 꾸미는 H.O.T 포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무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